네, 표준씨 잘 썼습니다. 같이 읽어보면서 고쳐볼게요.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중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.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중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.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과 사용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 중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는 2011년 604건에서 2019년에는 2420건으로 지난 8년 동안 약 1816건로 16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I corrected.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사고... 스마트폰... 소리... 스마트폰 사용 Once again.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스마트폰 사용 중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는 2011년 604건에서 604건에서 2019년에는 2420건으로 지난 8년 동안 1816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자, 이러한 증가의 이유로는 먼저 보행 중 시야 각도는 120도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20도로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. 네, I corrected. 이렇게 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행 중 시야 각도는 120도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20도로 감소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소리 반응도 50%로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. 자, I corrected. 그리고 다른 이유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소리 반응도 50%로 감소하기 때문이다.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I corrected.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네, 잘했습니다. 표준씨 다시 한번 볼게요.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중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.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 중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는 2011년 604건에서 2019년에는 2420건으로 지난 8년 동안 1816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렇게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행 중 시야 각도는 120도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20도로 감소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다른 이유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소리 반응도 50%로 감소하기 때문이다.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네, 표준씨 잘 썼습니다. 자, 화이팅!